이재훈이야? 저기... 왜? 아까 낮에 강의실 앞에서 본 여자 윤해라? 헤라야 이름이? 혹시 선배? 선배? 선배같이 보여? 하긴 8왕대 신입생 중에 여신 소리 듣네니까 여신? 그럼 같은 학번? 이번에 8왕대 전체 차석으로 들어온 애야? 너는 전체 수석인데 그런 대단한 애가 왜 우리 학교에 왔대? 너 지금 질투하는 거냐? 아니야! 질투는... 얘는 무슨 질투를 했다고 왜? 할 만도 하지 우리 키스까지 한 사이에 냈나? 키스? 혹시 이건 두 번째 키스? 응 혼자 보기 아깝다 또 놀렸어 저 인간한테 그날 키스는 재수롭지 않은 일이었어 그냥 장난친 거야 어? 어? 응 씨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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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괜찮아 이야 파워풀한데 조금만 연습하면 잘 치겠어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자꾸 그러네 어우 이쁘다 이뻐 이뻐 어머 진짜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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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새로 쫙 이뻐 봤구나 아... 아... 나 저... 준비를 좀... 나 태어나서 테니스 천천요 써있다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이 시험 보기 전에 볼펜부터 사잖아 그치? 그것도 색깔 별로 참! 너 경수 선배랑 꽤 친해 보이더라 응 나 왕선배 좋아 꼭 두부 같아 두부? 어 부드럽잖아 친절하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누구랑 너무 비교돼 니가 정말 뭘 모르는구나 가자 가자 어이 백승조 야 반갑다 나 너랑 이렇게 코트에서 만날 날 기다리고 있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... 야... 난 또 좀 쉬었다 그러길래 살살 해줬는데 뭐 안 그래도 되겠네 아니에요 살살 해주세요 우연히 맞은 거예요 우연히 금방 우연히 오케이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야 큰일났다 왕섬에 완전 여닫았어 뭐... 그러니까 다음 사람 죽었다 마지막 오하니 오하니 어딜 도망가 나와 나와 가봐 두 맨이 부르잖아 나도 까보자라 너 빨리 안 나와 저기요 똑바로 서 죄송한데 저 태어나서 처음 치는 거거든요 살살 좀 닥쳐 무슨 말이 이렇게 많나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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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피구하냐 공을 왜 피해 너 한번만 더 세다 한번만 더 세다 한번만 더 세다 으악 어떡해 야 야 야 야 괜찮아? 괜찮아? 눈 좀 봐 코 피는다 코 피는다 코 피는다 그래 바로 이거야 쓰러지더라도 공을 치려는 이 의지 임전무 대정신 그래 오하니 형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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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고 중 결국 건배 건배 스피어